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공통과목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아 3월 모의고사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은요. 우리 총평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4점짜리 전문항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고 어떤 부분에 생각을 못했는지 같이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쌤이 해설강의 할 때마다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 당연하게 되라 문제를 풀고 나서 너희들이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해설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냥 단순히 틀렸어. 단순히 못 풀겠어.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야 김기현 어떻게 풀지? 라는 게 궁금해서 이 강의를 클릭했다면요. 잠깐 멈추시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 문제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겠어. 그런 부분을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뚫어내는지 그러한 고민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맞은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필요하다면 빠르게 강의를 보면서 아 나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풀었는지 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4점짜리 전문항 9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9번이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이놈을 지나는 직선이 다음 직선의 수직일 때요. 3의 키즈곱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했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럼 당연하게도 기울기의 곱이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를 대면 되는 거죠. 그래서 0,0과 로그2의 9,k. 그 놈을 이은 기울기는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x 증가량은 로그2의 9. y 증가량은 k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기울기고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요. 로그4의 3x 더하기 로그9의 8y. 마이너스 2는 0인데. 바로 가도 괜찮을까? 그럼 왼쪽에는 로그4의 3x.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한 다음에 로그9의 8로 나눠. 괜찮지? 그러면 기울기 얼마 될까 생각하면 마이너스 딱 붙은 상태에서요. 로그9의 8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로그9의 8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4의 3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 로그가 주어졌다고 해서 쫄 필요 없어. 여기는 기껏해봐야 숫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4의 3 a라고 잡고 로그9의 8 b라고 잡으면 지금 ax 더하기 by-2는 0 이렇게 주어진 셈이잖아. 그러니까 넘긴 다음에 b로 나눴다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얘가 기울기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판단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로그4의 3 썼고요. 로그9의 8 나눴고요.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인 것 뿐이다.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를 대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잘 계산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여기는 분모 계산 좀 먼저 가능할까요? 분모에 해당하는 건 로그끼리의 곱셈이잖아. 이때 로그2의 9와 로그9의 8 바로 9와 99 사라지니까 로그2의 8 얼마나마 3 남는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첫 번째, 이런 계산에서 막히시면 안 돼. 로그2의 9 그리고 로그9의 8 이 값 계산해봐라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로그끼리의 곱셈 나오면 밑뼈는 공식서 떠올린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9와 99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없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헷갈린다면 여기 밑변원 공식을 이용해서 밑이 2짜리인 놈으로 통일시켜. 그럼 로그2의 9, 로그2의 8 되겠지. 가능하지? 그럼 약분 되니까 로그2의 8 남게 되겠고요. 로그2의 8은 어렵지 않게 3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분모 3 된다. 그럼 곱하는 순간 여기 3 된다 생각해도 괜찮고 두 번째, 남아있는 계산을 보시면 얘들아 어차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3의 k제곱이야. 그럼 3의 k제곱이니까 얘들아 여기 남아있는 게 k의 로그4의 3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곱했으니까 3 된다고. 그런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앞에 떨어져 있는 여기 있는 숫자 진수의 지수로 뿅 올려주셔도 괜찮잖아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로그4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3의 k제곱이다. 이 값이 숫자 3이다라고 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3의 k제곱은 4의 3제곱 다시 64 된다라고 깔끔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계산에서 막힘 없이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하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시각 t는 0일 때요.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t, v2, t래요.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 일단 이라 놓치면 안 되는 정보 중 하나. 원점 출발. 항상 우리는 초기 위치, 신경 쓰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요. 첫 번째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라 속도를 적분함으로써 우리는 위치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구할 게 첫 번째 점 p의 위치다. 선생님 위치 왜 구하죠? 문제에서 점 p와 q가 만날 때까지 우리랑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고 적분 바로 할 게 적분하시면 t3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된다라고 잡아도 괜찮죠? 그러나 원점을 출발하니까 초기 위치 0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0 잡아주시면 된다. 당연히 안 써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 설명의 편에서 쓴 거군요. 두 번째 점 q의 위치 또한 점 q의 위치 또한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p요. 거기에 초기 위치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때 이라가 두 놈 서로 뭐 했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두 점 pq가 서로 만난다. 두 점의 위치가 서로 같다. 따라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첫 번째 방정식은요. 두 놈 서로 같아요. 바로 계산할게. 이라가 t3제곱 이라가 넘어가자. 이라가 이거 등호 갖다 쓴 거야.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t제곱. 넘어갔다. 마이너스 8t요. 이라가 이놈이 0 되기하는 d값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인수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t로 묶어주시면 t-4 t 더기요. 이라가 이놈이 0 되기하는 t값을 찾을 건데 당연히 양수 t 시각 t니까 라고 잡아주시면 t는 3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라가 우리 뭐 찾은 거야? 두 점 pq가 만나는 순간을 찾은 거야. 언제 만나요? 4초에서 만나요. t는 4에서 만나는데 두 번째 이라가 그때까지 무엇을 구해라? 점 q가 움직인 거리 구해라. 이라가 점 q가 움직인 거리 구해라. 이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누구를 적분한다? 속 역을 적분한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지? 거리 이라가 ㄹ은 ㄹ과 함께 놀 거라고 이라가 ㄹ과 함께 놀 거니까 여긴 이 값은 속역을 적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초까지니까 0부터 4까지 속력 적분해라. 그래서 속력을 적분할 건데 기본적으로 속력이라는 거 계산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 속도의 절댓값 씌운 걸 우리는 속력 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다시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절댓값 씌워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긴 이 값은 2인테그랄 0부터 4까지요. 전 큐의 속도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잖아. 그럼 거기에 뭐만 씌워주면 돼? 절댓값만 살짝 씌워서 이놈 적분만 잘해주시면 된다. 라고 챙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생각해봐. 여기는 절댓값 아니까 빵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놈의 구간을 나눠가지고 계산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절댓값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라는 건 여기는 t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놈이 빵되게 하는 t값은 3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그림은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의 v자 모양이 그려질 거고요. 이놈이 빵되게 하는 거 t는 3이었다. 가보자. 첫 번째 0부터 4까지잖아. 정적분이라는 건 보호가 있는 넓이인데 어차피 위쪽이니까 0부터 4까지요. 내 눈에 보이는 직각 삼각형 넓이 두 개만 잘 계산하면 끝나겠다. 괜찮지? 바로 가자. 첫 번째 이 길이는 3 이 길이 3 두 번째 이 높이 얼마니? 라고 생각하면 0 대입하니까 6 되겠네. 이 길이는 3 이 길이는 6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니까 여기는 8 된다 9 된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되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 길이 얼마니? 생각하면 이 길이 1인 거지? 두 번째 이 길이 얼마야? 생각하면 기울기 2짜리였으니까 여기는 2짜리가 되겠지. 또는 4 대입한다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마찬가지로 이 넓이 구해봐 라고 하시면 이 넓이는 1짜리 된다 라고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두 너마를 더 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답은 10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객관식 부분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 구해봐. 얘들아 위치는 속도를 부정적분함으로써 위치 함수로써 T의 헌화식으로 구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움직인 거리 계산해봐. 얘들아 리엘은 리엘과 함께 논다고 속력을 정적분함으로써 우리는 움직인 거리 이동거리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동거리 정적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여기는 이 함수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 게다가 직선으로 구성된 함수다 보니까 여기는 이놈과 이놈의 넓이를요. 직접 적분할 필요 없이 삼각형 넓이로써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챙기시면 된다. 알았죠? 계산하시면 답인 4번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자.